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기분이 좀 많이 좋아요 붙임머리를 하거든요 제가 항상 거지존이 좀 심했잖아요 드디어 붙임머리를 하러 갑니다 빨리 가보시죠 여기는 바로 부천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거 아아도 한번 먹어주고 드디어 이제 붙임머리를 시작하게 해요 다했어요 이제 가고 있어요 집에 네 여러분 어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잘 됐나요? 붙임머리? 저는 나름 마음에 들어요 붙임머리 해주시는 언니가 너무 착했어요 진짜 말하시는 게 그리고 붙임머리 하면서 TV를 바꿨어요 이게 한 4시간인가 3시간 걸렸나? 근데 시간이 그냥 확 가려버려 조금 여자 여자 약간 좀 뭐 청순해졌나요? 어우 더워 저는 붙임머리를 딱히 했어요 딱히 붙임머리 중에 딱히가 좋대요 유지도 제일 오래되고 이게 1년간대요 1년 머리가 1년간대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